네, 됐습니다. 인사를 좀 여러분께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네, 오늘 JYP 스페셜 무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짝 힌트를 좀 주신다면 어떤 무대인지. JYP를 나오신 여러 아티스트 분들의 유명한 곡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멋진 무대 많은 분들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고 대장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식스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데이식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분은 바로 갓세븐이 입장을 오빠 하고 있습니다. 럴러바이 네, 정말 네, 자, 먼저 정면 네, 정면 네,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네, 오른쪽 왼쪽이요 자, 갓세븐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다 넘기네요. 네, 오늘 일단 저희 가요대 축제 JYP 네이션 무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기대가 많이 되고요,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아, 지금, 아, 지금 이거 뭐예요? 꽃가루, 꽃가루 꽃가루 아, 그렇게 해야해요. 네, 아, 지금 이렇게 우리도 오지 마시고 네, 지금 엄마ㅋㅋㅋ 네,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을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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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마지막 마크가 더... 여기 있습니다. 다크의 영어로...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갓세븐과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고 인사해주시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퇴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멋진 네드카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어서 너무나...